KTX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경북고속철도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 열차가 운행되며 홍성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8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타당성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